만약 내일이 세상이 덜컥 끝나버린다면 어떨까 내게도 누군가가 말했던 작은 사과 나무가 있었을까 정말 그런 날이 오게 된다면 미안한 단말로 부족하겠지 정말 그런 날이 오게 된다면 용서한 단말로 부족하겠지 그래 부족하겠지 아마 어느 눈 구간에 깊은 곳에 피난 철을 만들고 도왔던 사람은 저 귀 넓은 광장에서 우리 최악을 말해 정말 그런 날이 오게 된다면 미안한 단말로 부족하겠지 정말 그런 날이 오게 된다면 정말 그런 날이 오게 된다면 또 다른 날이 오게 된다면 또 다른 날이 오게 된다면 정말 그런 날이 오게 된다면 정말 그런 날이 오게 된다면 도와던 날이 오게 된다면 도와던 것 구독하겠지 정말 그런 날이 오게 된다면 정말 정말 그런 날이 오게 된다면 감안하겠지 한글자막 by 한효정